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여기는 또 처음이에요? 처음, 다 처음이죠. 우와, 번데기! 우와, 콩콩이야.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빨리, 빨리. 우와, 우와. 머리! 우와. 솔방울. 아, 하영이 눈에는 솔방울 같구나. 비슷하다, 정말. 이게 번데기야, 번데기. 아, 살아있다. 살아있는 건 아닌데 이거를 여기다가 뿌리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해? 살짝 콩물. 아, 이거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먹었어요. 신기하다. 말랑하네, 살짝. 아우, 고소한데, 저거. 아, 예술이죠. 왜, 왜요? 어우, 너무 맛있어. 먹어봐. 연어 온갖마다. 오, 연어 먹는데? 진짜. 까칠까칠, 내 살이. 근데 맛이 있으면서 없어요. 하영아. 자, 도전. 그래? 와, 겁없이 그냥 먹네요? 와, 겁없이 그냥 먹네요. 또 찍어. 칩 나가네? 칩 나오네. 아빠, 이거 번데기는 도대체 무슨 Kle KUNCH이에요? 누에 나방이 되는 거야, 누에 나방. 나방은 우리가 자꾸 먹고 있는 거야. 어, 나방을 먹고 있는 거야. 먹어, 과자야, 과자야. 나방먹어. 나방먹어. 연우는 지금 후회돼. 이게 맛있고 고단백이고 우리 몸에 좋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되게 좋아해. 오빠, 찍어볼래? 아, 찍어볼래? 그래, 찍어볼래? 찍어봐. 오. 아이고, 성공. 먹어봐. 엄마 닮은 우리 하영이도 번데기를 좋아하게 됐네요.